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그렇게 안 죽어 네가 진짜 나쁜 새끼라는 걸 확인 지켜줘서 고맙다 디마우스 거짓을 숨기는 가장 완벽한 곳이 어딘 줄 알아? 진실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헷갈리거든 결국 사람들의 선택은 진실 같은 거짓이지 저희들이 내 거짓인 줄 알고 관련되는 놈들 내가 다 물어줄래 너희들 때문에 판사가 아니라 내가 심판한다 이 개자식들아 안녕하세요, 빅마우스 박창호입니다 제가 오늘 재판에 관해서 예언 하나 할까요? 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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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할까요? 내가 그를 werde 이걸 내 발을 들어오는 과연 드라마 피워즈 다음은 러니까